아... 그건... 현이 원하던 친구 현이 어딨어? 현이 영상 확인하고 말 안전 현이 영상 확인한 느끼한 형ues 현이 영상이 전혀 anc이였습니다 현이 요즘 무엇인지 말 안전 현이 더욱더 현이의 나선 현이의 나아 현이의 나아 현이의 나아 너무 크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너무 큰 거 아니야? 오늘 주제가 뭐였는지 알았지? 뭐였지? 아, 뭐 슈퍼대디, 슈퍼마미였나? 거기서 아빠는 거북이를 잘 돌봐서 슈퍼대디고 엄마는 자기랑 동생이 잘 돌봐서 슈퍼마미였래 안녕하세요. 갑부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한자어항을 45큐브로 바꾸어 봤어요. 한자어항을 세팅하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동영상 파일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항 배송이 며칠 걸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일 출고돼서 다음날 받았어요. 필름질을 사올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 미러 필름질을 발라주었어요. 저는 어항 세팅할때 필름질 작업할때가 가장 재밌어요. 무언가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게 하고나면 만족도가 높더라구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재 evolucion 몸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불을IR지 않는다. 이젠 일을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잘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핀튜브님 영상에서 참고한 오솔길 만들어주는 레이아웃입니다. 빠른 물잡이를 위해서 본어왕의 여과제를 조금 훔쳤어요. 본어왕의 물도 조금 훔쳤어요. 단테리움님에게 분양받은 알프를 몬도마댐하고 있어요. 몬도마댐이 끝나면 저는 본수조에 바로 넣어줍니다. 단테님이 분양하시는 아이들이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요. 뮤직비디오를 자연스럽게 작업할게요. 헤어왕의 일은 아름다워요. 누군가와 카메라와 눈썹을 화려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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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